그렇다면 오늘 나온 대책으로 우리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박민아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대통령이 그제 자동차라든지 조선업 실적이 좀 나아졌다면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그 실적이 좀 좋아진 게 맞는 건가요? 그 얘기하면서 근거로 든 게 8월부터 10월까지 일평균 자동차 생산이 조금 늘었다. 또 조선업 수주 점유율이 44%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. 그런데 따져보니까요. 자동차 생산은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오히려 5% 정도 줄었습니다. 비용을 물론 많이 털어낸 측면도 있는데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76%나 급감한 것도 그런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조선 수주 1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발주량이 급감한 상태고요. 특히 배의 가격, 성과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작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. 물론 경제는 심리니까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자, 물 들어오니까 노졌자라고 말을 했겠죠. 하지만 과거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%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영업자를 빼놓고 한 분석이었다든지 그렇게 자의적인 통계 해석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엉터리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업이 좀 나아졌다,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는 건가요? 올해 중국 조선소의 75%가 단 한 척도 수주를 못했다고 합니다. 지금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살아남는 게 전부인 그런 구조조정의 시기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LNG선 위주로 조그만 어떤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물론 그런 온기도 삼성현대대우 대형 3사에서만 조금 느낄 수 있을 뿐이고 중소조선업체나 기자재업체에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책도 이런 중소업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. 대형회사뿐 아니라 전체 공급 체인 안에 있는 중소조선사 그리고 기자재업체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나중에 본격적인 회복세가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대책 나온 대로 정부가 중소업체에 돈 지원하고 선박 발주한 게 실제 그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될까요? 조선업에 중요한 게 금융, 특히 보증입니다. RG, 리펀드 개런티,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하는데 배 만들어달라고 미리 돈, 선수금을 내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조선업체가 망하기라도 하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은행이 미리 낸 돈, 선수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발주가 가능한 겁니다. 그런데 그동안 국내 조선업체들이 몇 군데 망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이 돈을 떼이니까 이 RG 발급에 대해서 은행들이 대단히 보수적이었습니다. 거기에 기존 대출 만기 현장까지 안 해주니까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됐던 겁니다. 이번 대책에 들어있는 RG 등 신규 자금 지원 7천억 그리고 기존 대출금 1조 원 만기 현장 같은 금융지원이 업체들로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. 저희가 중소조선소와 한 군데 통화를 해보니까 RG 같은 금융지원 규모가 더 컸으면 좋았겠다. 또 실제 현장에서 그런 지원 대책이 집행까지 잘 되는지 챙겨달라. 이런 부탁이 많았습니다. 중요한 산업이니까 하루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박민아 기자였습니다.